한 주간의 키워드로 뉴스를 듣는다. 김재훈 기자와 함께하는 키워드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네.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제주투데이의 김재훈 기자가 지금 옆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간이 좀 바툴 것 같은데 바로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방역 수칙은 멋대로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문제 때문에 방역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멋대로 한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공공기관 이용이 아직까지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아직 제한되고 있고요. 이 같은 조치는 제주도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회의장 방청 및 견학 도미네방 이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미래통합당 중앙청년위원회 회장단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서 오신 분들이죠. 네. 이분들이 지난 4월에 제주도의 본회의장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말하자면 방역 수칙을 어겼다고 볼 수 있겠죠. 도민들은 현재도 제주도의회 도미네방을 지금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기자회견들 다 많이 하는 장소였었는데 또 못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미래통합당 중앙청년위원회 회장단이 방문을 했다. 네. 도미네방은 아니고요. 본회의장입니다. 아, 본회의장이요. 네. 제주도의 도미네방을 이용하려면 이용신청을 일단 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도미네방 이용을 제한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도민들은 방역 수칙에 따른 이용 제한으로 인해서 몇 달째 지금 제주도의 도미네방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자회견도 하고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여는 곳이 도미네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도미네방, 박희수 전 제주도의장의 자랑거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박 전 의장한테 얘기를 들어봤는데 도리에 있을 때 도민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더라. 그런 생각에 도미네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여파로 도미네방 이용 중단 조치가 취해지면서 도민들은 기자회견이나 토론회 등을 갖기 위한 장소, 그러니까 다른 장소를 물색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도민들의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닌 거죠. 요즘 날씨도 더워지면서 햇볕도 굉장히 뜨겁고요. 네. 제게 이제 전화가 오기도 하더라고요. 기자회견 어디서 하는 게 좋겠느냐. 아무래도 여러 행정기관이 몰려있는 도청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갖게 되면 기자들도 또 빠르게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좀 기자회견은 유리합니다. 주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면 각 기관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찾아가기 수월하니까요. 도리에 있는 도미네방이 기자회견 장소로 재격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햇볕이 이렇게 뜨거우니 도민들의 불편 앞으로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난 4월 21일 통합당 청년위원회 회장단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제주도의 본회의장을 방문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방청 견학이 지금 다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를 방문했다. 그 얘기하시는 거죠? 네. 도의의 홈페이지를 또 보면 코로나19 감염병에서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본회의장 방청 및 견학을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소될 때까지 제한하고자 하오니 많은 양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역수칙인 거죠. 지금 생활 속 거리 두기이긴 합니다만 역시 같은 기준에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본회의장을 꼭 가야 했던 이유가 있었던 겁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통합당 청년위원장들은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부위를 그리면서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는데요. 도민들은 도의의 기자회의 도민대방 등에 이용하는 데 대한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데 정작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해도 되겠느냐 일종의 특혜 아니냐라는 지적이 따릅니다. 특히 각 지역의 미래통합당 청년위원장들이 찾아온 건데 이 자리 이들이 매월 갖는 원래 모임인 것으로 또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 정치적 모임이야 이렇게 뭐 매달 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다 찾아오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찍은 사진을 찾았는데요. 미래통합당 제주도당 청년위원회장이던 박모 씨가 지난 4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의 전체 공개로 오형희 제주도위원 그리고 통합당 각지 청년위원회장단과 함께 의회 단상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찍은 단체사진을 올린 겁니다. 사진을 찍은 날짜는 4월 21일이고요. 사진에 찍힌 이들은 모두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 페이스북에서 관련 기사가 나간 다음에 페이스북에서 내려갔더라고요. 더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당시 도의회가 회귀 중이었습니다. 이들이 본회의장에 방문한 다음 날인 22일은 본회의 일정이 잡혀있기도 했었고요. 도의원들이 모두 본회의장으로 들어오는 날이 바로 다음 날이었죠. 각 지역에서 온 인사들이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마스크도 벗고 했으니 자칫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했던 거죠. 코로나19 전파 문제로 지금 다들 예민해져 있는 상황인데 좀 무강박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잠복기는 2주니까 지금까지 별 얘기가 없으면 아무 일 없었던 거긴 한데 그런데 지금 방역수칙이니 뭐니 굉장히 다들 예민해 있는 상황인데 왜 굳이 본회의장을 방문했는지 이유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날 본회의장 방문은 미래통합당 오영희 제주도의원의 요청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식적인 신청 절차를 밟은 그런 견학이 아니었고요. 그거 안 되잖아요 어차피. 미래통합당 청년회장단이 제주도에서 원래 모임을 하면서 인사도 할 겸 같은 당 소속 오영희 의원을 만나러 도의회에 찾았던 건데요. 만남을 가진 뒤에 오 의원이 의회의 사무처 쪽에 요청해서 본회의장 방문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의 사무처 관계자에 따르면 그날 오영희 의원으로부터 직접 본회의장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가면 안 되겠냐는 취지의 전화를 받아서 본회의장 문을 열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상 앞에서 사진을 찍게 된 거고요. 포토존이 됐네요 본회의장이. 관련 보도가 나간 뒤에 이게 문제라는 문제의 의식을 했던 모양입니다. 오영희 의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요. 제주도의 본회의장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돼 있어서 그걸 보러 갔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이 무게가 잘 안 실립니다. 애초에 장애인 시설을 보기 위해 청년 위원장들이 도예를 방문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아까 즉흥적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논란이 일 것 같으니까 이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서 갔는데 사진 말고 사실 다른 목적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건 뭐 짐작입니다. 사무처 쪽에서 사진을 찍겠다면서 본회의장 문을 열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이미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반 도민들이 가서 열어달라고 했으면 분명히 안 열어줬을 건데 사무처의 대응도 좀 아쉬움이 남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네. 의원이 요청하니까 받아준 것 같긴 한데요. 도의회 사무처는 공식적인 신청과 절차에 따른 견학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사진만 찍고 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뭐가 머릿속에 떠올라가지고 미래통합당 제주도당이라고 했잖아요. 청년위원회라고도 말씀하셨고 제주도당은 아니고요. 미래통합당 청년위원회. 혹시 원희룡 도지사가 식사 관련해서 업무 추진비 썼던 그분들입니까? 혹시? 네. 그렇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4월 21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업무 추진비로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청년위원장들은 만나서 청년위원장들을 만나서 저녁 식사를 제공한 건데요. 도민혈세죠. 원희룡 도정은 이 식사 자리에 대해서 제주도의 시책과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 현황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담회 성격의 행사로 제주지역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던 공식적인 자리였다고 변명했는데요. 취재 결과 통합당 청년위원장단의 원래 모임 성격의 자리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도청에서는 당연히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업무 추진비가 사실 예민한 문제긴 합니다. 네. 굉장히 예민한 문제 같더라고요. 제주도지사의 업무 추진비 집행실태 문제가 보도되자 원희룡 도정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는데요. 상당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예민하게 나올까 해서 좀 더 알아봤는데 이날 참석자 중 한 명인 오영희 의원은 원희룡 도지사가 간담회에 늦게 도착해서 밥도 안 먹고 일찍 갔다고 합니다. 사진은 남겼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면 말하자면 도민 열쇠로 미래통합당 청년위원장들에게 밥값만 계산해 준 그런 셈이거든요. 그렇다면 제주도가 제주시책 홍보 등이 목적인 그런 자리였다고 변명했는데 그 목적이 제대로 이뤄졌나 의심도 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은 오영희 의원이 확인을 해 준 부분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 추진비 문제가 나오고 있고 지금 김 기자도 계속해서 취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대권 도전은 공식적으로 선언한 상태니까 비슷한 비판이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네. 간담회에 참석한 또 다른 인사는 이날 원지사와 현재 당의 어려움과 극복 방향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다. 이날 식사를 하면서요. 그런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글쎄요. 간담회에서 도지사 업무에 맞게 시책 홍보를 하긴 했는지 아니면 미래통합당 청년 회장단이 소속 정당의 위기 극복을 위한 그런 얘기를 나눈 자리에 식사를 제공한 건지 이거 명확한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도지사 업무 추진비는 도지사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도지사였거든요. 업무에 맞게 사용했다고 입증할 책임은 제주도정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에게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당의 어려움과 극복 방안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다. 이게 제주도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당이 아니라. 그런데 정치를 하다 보면 사실 다른 당 책임자들과 만나야죠.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어느 당의 중진이라든가 아니면 대표라든가 그런 분들이 아니고 청년위원회와 간담회를 갖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상당히 이례적인 그런 사례입니다. 비슷한 명목으로 지금 두 건이 더 확인됩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두 건이 있는데 그런데 당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확인 요청을 지금 한 상태인데 그 답이 좀 늦어지고 있네요. 지난주에 했다면서요. 아직까지 안 좋습니까? 도지사의 업무 추진비 집행내역 열심히 뒤져봤는데요. 이번 확실히 이례적이고 또 이례적이다 보니 이제 녹색당의 청년위원회 위상을 갖는 청년 녹색당은 제주도에 공식적으로 원희룡 지사와의 간담회를 요청했습니다. 우리도 좀 만나달라. 이거죠. 밥 좀 먹어요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주도에서 연락이 와서 일정 조율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원 지사가 미래통합당 소속 청년들만이 아니라 타 정당의 소속 청년들과도 간담회를 가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도민들이 땀 흘리며 번 돈에서 나오는 혈세인데 세금 낼 때 상당히 아깝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잘 사용되고 있나 그 부분 명확하게 제주도가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방역수칙 준수 문제에서 업무 추진비까지 얘기가 넘어왔는데 저희 제주 MBC 보도에도 업무 추진비를 서울에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로부터 오해나움 밑에서 가끔도 고참하지 말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잘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혈세니까요.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도록 하죠. 제주도입니다. 이게 지금 TV가 아니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제주도의 주자를 술주자를 쓰셨습니다. 네. 고울주가 들어가는데요. 술주자로 바뀌었습니다. 제주도 지금 술, 음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지만 음주운전 문제로 시끌시끌합니다. 행정시장 예정자들의 음주운전 전략 덕분인데요. 제주도에서 앞으로 오는 26일 안동우 제주시장 예정자에 대해서 그리고 28일에는 김태엽 서귀포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데요. 두 분의 음주운전 전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기초가 주목됩니다. 네. 요즘 음주운전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주도에서 공직자 후보들이 그렇고 야구선수 강정우 선수는 오늘 또 사죄 기자회견도 열었더라고요. 네. 전 메이저리거 강정우 선수가 오늘 사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지금 국내 복귀를 노리고 있는데요. 음주사고에 대해서만큼은 국민 여론 굉장히 냉정하거든요. 연예인, 스포츠 선수 등 공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정말 큰 문제로 다뤄집니다. 네. 아참 김태엽 서귀포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9일이랍니다. 아까 28일로 잘못 얘기해서 바로 잡고 가고요. 어쨌거나 음주운전 문제는 타인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민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제주도 전개에서는 음주운전 전력 정도는 봐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풍도가 조금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안동우 제주시장 예정자 그리고 김태엽 서귀포시장 예정자 모두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는데 특히 김태엽 서귀포시장 후보자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의 일이기 때문이죠. 네. 김태엽 예정자는 원희룡 지사의 비서실장 출신이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게 불과 약 세 달 전인데요. 자숙해야 마땅한 기간이 아닌가 그런 여론이 일고 있죠. 연예인들도 상당 기간 자숙 기간을 갖잖아요. 그런데 김태엽 후보자는 음주운전에 적발된 게 지난 3월입니다. 지난 3월 26일에 음주운전에 적발됐고요.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요. 이 부분도 뭐 얘기가 많습니다만. 면허는 취소됐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김태엽 예정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크게 이뤘고요. 상황이 이러하니 김태엽 서귀포시장 예정자가 스스로 중도 하차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따르기도 했습니다. 또 원희룡 지사가 설마 이대로 예정자로 선정하겠느냐 그런 얘기도 들렸었고요. 하지만 원 지사는 후보자로 최종 결정했고 본인도 자진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원 지사가 이렇게 무리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참 별의별 얘기가 진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시장 인사를 음주인사 참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기가 있어요. 또 보면 근데 긍정적인 부분도 조금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효과는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음주운전 공무원 현황이 실태와 현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 지사의 과거 30대 초반 음주폭행 시비로 인해 기사를 탔던 것이 회자되기도 했고요. 네. 적어도 공직자들이 음주운전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는 계기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인사청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김태엽 후보자에 대한 현미경 검증이 예고가 되고 있죠. 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빠르게 말씀드리면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김태엽 서귀포시장 후보자가 원 지사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때 그 아들이 남정재주개발에 입사했던 것으로 알려지며 또 한 번 도마에 올랐습니다. 여기 관련된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현재는 지금 퇴사한 상태라고 그 아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 의원들이 벼르고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거기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어쨌거나 지금 임명은 그대로 강행한 것이고 사퇴도 안 했기 때문에 인사청문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를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김재훈 기자 음주운전 안 하시죠? 네. 절대 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키워드 뉴스 제주투데이의 김재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